아 진짜 옷이 좀 헐렁맞히네요. 어 막 일부러 크게 했어. 아 가시는 거예요?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조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. 같이 갈래? 언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또 지훈이랑 셋이 잠깐 뭐 얘기할 게 있어서. 개본들 입은 되려면 이제 머리가 약간 가능성이 있는 애가 괜찮아. 광수는 아직. 그러면 하여튼 내가 다시 올게.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아니. 하여튼 무슨 뭐 여왕벌 뭐 공주 레이스 들어가는 거에는 무조건 사인 누나가 오게 돼 있다니. 나 near다다와 미ному. 야 Kunden아. 내 독감 여기는구나. 내 독감 renle louurs아. attendedana... 배 dunno라라... 해 우리나라 그렇 식사raf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건가? 바보 나를 만나 그들을 런닝으로 최고의 참고를 받는 것 같아. 그럼 내가 영생이야. 언니 그렇게 먹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해. 그 첫인상 그것만 가지고 내가 4.8kg로 태어난 거 가지고만 계속. 이 영생이 살도 빠지고 지금. 그래 나 지금 뼈만 남았어.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. 어 왔어? 어 여기 옆에. 공중대 옆에. 남자 여자야. 집에서 꼭 기다려봐. 없다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여기 누구야. 안 보일 텐데. 우리 안 보인다. 어디 좀 가봐요. 우리 안 보일 텐데. 구건달.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.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. 오케이 어디 가나lan neuros Hum Pop. 안 된다. 안 된다 그렇지. 됐다 됐다. 언니 언니. 아냐. 니가 나빠. 니가 나빠. 됐다. 나희들이 평강공주가 되지 않겠다. 아니 난 너희 회사 다 repairs. 니가 알아. 우리가 알아. 난 된다. 니가 알아. 가자 가자 가자. 우리는 어디 갔고. 아 진짜. 아 이제 훈련 되게 힘들게 시킬 거야. 누가 한 것 같아요. 그죠? 유희다. 유희! 유희! 유희야! 유희야! 왜? 누가 그랬어?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. 유희! 보고 싶다! 유희! 보고 싶다! 유희! 보고 싶다! 보고 싶었어요. 유희! 보고 싶다! 유희! 보고 싶다! 유희! 보고 싶다! 유희! 유희 온다고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. 우리 양복 입고 와야 되는데. 아 여기 무슨 촬영 있어 갖고 잠깐 이렇게 한 거거든. 아 진짜요? 우리 한번 갈아입어야지. 아 그러면 유희하고 우리하고. 제가 여러분들의 평강궁지입니다. 경선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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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만 할래? 밥 온다. 내가 너를 훈련시켜 장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. 쏙독 나오고 가자고. 가자. 밥 먹으면 돼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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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